이번 시간에는 CSS를 이용해서 표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라고 하는 것은 테이블이라고도 하고요. 혹시 표에 대해서 모르시면 여기 생활코딩의 표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표에 대한 HTML 코드를, 문법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수업을 시작할 거예요. 표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입니다. 보더 콜랩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테이블은 테이블의 전체에 해당되는 테이블 태그의 보더와 그리고 각각의 셀에 해당되는 th나 td와 같은 셀 간의 간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여백을 일반적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여백을 무시할 때 이 테이블 태그의 보더 콜랩스라고 하는 효과에 콜랩스라는 값을 주면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살펴볼 거고 기타 표를 꾸미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보더 콜랩스와 관련된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은 이제 잘 꾸며진 최종적인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보더 콜랩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제거하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이 셀과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테이블 간의 간격이 생겼죠? 그런데 이 간격은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테이블 태그에다가 보더 콜랩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보더를 합치는 그런 효과를 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더가 합쳐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테이블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또 알고 있으면 좋은 효과가 바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테이블은 th와 td를 구분을 하죠. 그래서 th는 이 헤드, 즉 제목이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여기 순서, 과목명, 토픽수가 바로 th로 지금 감싸져 있잖아요. 그러면 th라는 이 태그에 대한 선택자로 어떤 특정한 컬러를 준다거나 아니면 이 폰트의 두께를 더 굵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제목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테이블을 여러분이 만들 때는 예를 들면 테이블 바깥쪽에 있는 보더에만 테이블에만 보더 값을 주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바깥쪽에만 보더가 있고 안쪽에는 보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에도 보더를 줘야 되고 안쪽에도 보더를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바깥쪽에 있는 것과 안쪽이 이렇게 그리드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테이블은 기본적으로 이 셀 안에 데이터를 담아둔 형태의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컨테이너가 기본 값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텍스트와 셀 간의 간격이 없어서 굉장히 좁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박스 모델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기 이 박스 모델에서 자세하게 배울 건데요. 이 th와 td라는 이 태그에다가 패딩 값을 5 픽셀을 주게 되면 자, 보시죠. 간격이 늘어났죠. 여기 있는 이 컨텐트와 그리고 이 컨텐트를 둘러싸고 있는 테두리 사이에 5 픽셀만큼의 여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이 표가 보기 좋게 보일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